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셨죠? 네! 술래가 되실 분은 계속 30분마다 바뀌게 됩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 맥주 계속 보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과연 이 안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? 왜 진행을 해 네가? 빨리 해봐. 아니 근데 조재경을 한 번 쓰면 끝이잖아요. 내가 술래가 아닌데 저걸 뭐하러 쓰겠어? 술래 아닐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. 술래 아닐 때는 뭐야? 저 유재석이지! 그거면 됐지! 내가 하 정도로 그렇게 못해. 내가 10년을 넘게 동으로 살아가지고 형. 동이 된 지 얼마 안 돼. 우리 10년을 더 살아가야 돼. 그럼 멘트가 있을 수가 있다 브라더. 준하 형이 대세인데 이 정도까지 이제. 브라더 야 이거 정말. 안대쓰시고 지금부터 첫 번째 술래를 해봅시다. 누가 할지.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술래 선정 소수결 게임. 하나 둘 셋 선택. 결정 됐어요? 1라운드 술래 정홍동. 뭐야 형 동이야. 야 참. 쟤 눕는 거 진짜 좋아. 깜짝이야. 야 너 진짜 눕는 거 좋아. 야 너 진짜 눕는 거 좋아. 그렇게 한다. 어? 정홍동이가. 재밌게 할까요? 야 몸이 안 좋아서. 잡아줄게 금방. 보고 배워. 야 너 그렇게 하면 진짜 보고 배는다. 그렇게 하면 진짜. 자 지금부터 시작인데 우리 5분 쉬는 거죠. 빨리빨리 도망가라. 형 안녕. 어? 곧 봐. 바로잡어. 내 머리. 내 머리. 네. 너 괜히 일부러 차 안 타고 뭐 걸어 다니고 그러지 마. 이거 GPS로 다. 야 또 뭐 재미없게 차. 주차장에 세워놓고. 아니 근데 이게 차를 지금 협력을 하니까. 형 괜히 또 이 안에 있지 마라. 시. 아 나 지금. 5분. 아 생일 미팅 화이팅. 저스트 파이브 미닛. 네가 생각하는 거 우리 중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. 그리고 1대 6이란 것만 알아도. 지금 머리 돌아간다 머리 돌아가. 5. 4. 3. 2. 1. 1라운드. 술래 정홍동. 5분간 도망 시작. 선거. 만원. 차 타지? 차 타는 데만. 2분 걸려 2분. 그럼요 그럼요. 허벅지 살 쓸리는 것만 1분 써요. 차 타요 지금. 일단 우주권 차 타야지. 차 어디지? 아 왜 내 전문. 차. 좀 정겨. 아 미치겠네. 아하고 또 예전문. 뭐니 예전문이 와라. 차 어떤거야? 아 이거. 이거야? 어 5분 뒤에 술래 잡기 시작. 문자 왔다. 어. 어 왔다. 어 메세지. 지금 2분 등하신다. 벌써? 아 형군이 원티드네 그냥 원티드네 사진 이거 좀 쓰지 마요 아 정말 차가 마음대로 섞여 있어야겠다 신호 다 걸리고 해장물 다 안 걸리고 차가 좋은 게 아니네 2분 30초 남았습니다 뭐지? 나오는데 2분 걸렸어요 2분 출발했어? 출발했어? 얘 출발했네 빨리 움직여 천천히 움직여 왜 이러세요 저희 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희 팀이라도 또 무슨 얘기요 아니요 브라더 아 브라더 아 브라더 어떻게 아 정말 얘 필요 없어 브라더 아 보통 수학이 좀 필요해 아 또 피곤하게 나오네 차가 왜 이렇게 많아 또 오늘 아 이 삼중이 금방 잡히겠어 아 저기 케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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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 돼 케비스 데이터 그 식이 네 시간 정도 됐습니다 오오 Stud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